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오는 장기로 투자하면 큰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작은 부자 말고 큰 부자. 어디에서 샀든 간에 큰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 아주 강력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배짱을 가지지 않고서는 재산을 크게 불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주 아주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갑다. 강력한 신념과 거의 미치다 싶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는 좀 어렵죠. 뭐든 간에 아주 그냥 강력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골랐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제 그 기업이 아주 박살나는 주가 말고 주가 말고 이제 이 회사는 더 이상 비전이 없구나. 이거는 이제 끝이 났다. 이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게 보이면은 그때 팔면 되죠. 그때 팔면 됩니다. 바이오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려면 아마 2050년 이후 정도는 되어야지. 그때 정도 되면 바이오도 이제 성장이 다 끝났나. 그런 생각이 그 정도 되면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바이오는 계속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정도까지는 바이오는 무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죠. 이 분야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있죠.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걸 보면 답이 나오죠. 거기 보면 전부 다 이제 그런 인간 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게 같은 맥락이다. 자 지금 이 흔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들면서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3일 오르니까 이제 4일째 좀 내리겠죠. 아주 작은 좁은 시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아주 크고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주 배짱이 정말 필요합니다. 배짱만 있으면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흔들면서 지속 상승을 계속 지속적으로 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하고 공매도도 이제 막기 힘든 환경입니다. 막기 힘든 환경이고. 지금 어거지로 어거지로 내린 게 여기 내렸는데 여기까지 내렸는데 이제 어떻게 끌어올릴까? 어떻게 물량을 밑에서 내가 판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물량을 협소할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 고민은 좀 하고 있을 테지만. 그런 부분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시발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보여지고 이런 대시세 시발점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믿기가 좀 힘들죠. 그런 부분을 내가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한 번 시간이 좀 지나고 결과물을 다 보고 나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면 되죠. 지금 뭐 노후준비용으로 셀트리움만한 투자처가 또 있을까?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준비용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죠.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이 계속 치고 나가는 산업이냐? 아니면 사양길로 접어들어서 이것도 이제 끝물이네? 이런 거냐? 그거 파악만 잘하면 되죠. 지금 연기금 공매도도 막힘 있는 상황이고 대시세 시발점이고 좁은 시야 말고 아주 넓고 큰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냐? 첫 번째로 보면은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어거지로 어거지로 끌어내렸는데 지금 첫 번째로 여기서 이만큼 끌어내린 부분은 레키로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왜 레키로나 개발에 성공했냐? 이겁니다. 성공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매출도 안 일어나는 거 계속 생산을 한다고 생산만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장의 컨센드에 비해서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수익선도 낮 뺐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공장 하나 빼서 열심히 생산을 했더니 나머지 물량을 좀 생산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CMO를 줘야죠. 그래서 CMO를 줬죠. 그러면 이제 원가가 좀 올라가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 물량 공급을 또 할 수 있는 물량을 완벽하게 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그 이유는 레키로나 생산되고 그랬죠. 이 레키로나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실적이 단기적으로 나쁘다. 산부 실적 안 좋잖아. 그걸로 지금 어거지로 끌어내린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아주 세계에서 정말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치료제를 생산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주신 벌써 이제 유럽에서 정식 사용이죠. 긴급 사용 승인도 아닙니다. 정식 승인을 밟고 있는 그런 치료제죠. 미국에서는 이 항체 치료제 사재기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8조 이상 사재기를 했죠. 사가지고 사재기가 아니고 사가지고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써보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양만큼 좀 떨어지면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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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죠. 떨어지면 또 안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안 사겠습니까? 정부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써보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이제 지금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막는 게 핵심 관건이죠.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막아줘야지 사망자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봉쇄서 확장으로 지금 이제 오픈해야죠. 봉쇄가 아니고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지 경제가 또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봉쇄, 폐쇄하겠다. 그렇게 돌아가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백신하고 치료제죠. 치료제 시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리는 거죠. 미국에만 열려있죠. 치료제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좀 열려있죠. 나머지 나라는 아직까지 열려있지 않습니다. 왜 열려있지 않냐.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첫 번째 치료제가 이제 이 레키로나가 되겠죠. 유럽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나라들도 줄줄이 이제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당연히 지금도 있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키로나 생산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생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따 지나간 거니까. 자 좋다. 그러면 이제 4분기부터 내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레키로나 열심히 생산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써보게 되면은 계속 쓰게 돼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과 치료제를 사용하는 상황이 한번 써보게 되면은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치료제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들 텐데 그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그걸 이제 확인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만약에 이제는 우리는 안 써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쓰지 않겠어. 그리고 중단했다고 한번 생각을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왜 급격하게 늘어나느냐. 70% 이상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막아주던 그런 게 있었죠. 그런 방어막이 있었는데 그걸 치워버리면 중증으로 가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지금 백신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백신은 시간이 지나면 몸속의 항체가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누구나 이제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렇게 될 텐데 치료제를 쓰다가 만약에 빼버린다. 그러면은 중증 환자 확 늘어날 거고 그러면 병원은 계속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뭐 복도 해놓고 또 이런 일이 생겨죠. 그렇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쓰다가 중간에 끊냐. 못 끊는 거죠. 한번 써보면은 그 다음부터 수연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국 상황이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레키로나는 유럽에서 저런 미국에서의 리제네론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리제네론하고 릴리. 릴리는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속종 미국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레키로나가 1순위가 되는 거죠. GSK 비어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지금은 가장 1순위입니다.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그런 치료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딱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11월달이죠. 지금 이제 올해 11월달 이번 달이면 승인, 정식 승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99.99999% 정도 되죠. 승인이 나고 나면 승인을 하고 나면 당연히 쓰겠죠. 당연히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구매계약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 이렇게까지 미리 내려와 있죠. 이거는 뭐 그냥 내린 겁니다. 그냥 내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끌어내리는데 이제 어떻게 흔들면서 올릴까 이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여기에서 아주 작은 시야로 잘 안 보이죠? 아주 좁은 시야 작은 시야 가지고 왜 오늘은 안 오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좀 내려갔지 이런 걱정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 지금 위치가 지금 어딘데 여기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게 좀 통을 크게 가지시길 바라고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2020년 3월이죠.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죠.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좀 흔들죠.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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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죠. 윗꼬리 달면서 이거 계속 갈 겁니다. 계속 좀 갔다가 좀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 증시 상황도 너무나 좋죠. 상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키높이 맞추기 키맞추기 흐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지금 가장 낙폭이 큰 게 셀트리오죠. 셀트리오는 지금 모멘텀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많아도 너무 많죠. 그리고 매출이 이제 렉키런에서 터지게 되면은 본업인 바이오시밀러의 매출보다도 훨씬 큰 매출이 순식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공매고 공매하랩이고 연기금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괴롭힌다고 해도 못 막습니다. 그건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또 매수 주체가 들어올 수밖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런 부분이 보이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합병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런 것도 못 막는다는 거죠. 그게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EMA 승인과 그리고 EMA 승인 이후에 유럽에 수출하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감당 못할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로 치고 올라갈 수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좀 내려오는 거죠. 이런 걱정은 아주 작은 시야로 보지 마시고 길게 크게 큰 시야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월봉으로 이만큼 내렸다가 슬슬 올라서고 있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쭉쭉 올라갈 겁니다. 지금 카카오게임 한 번 보시면 되는 기업은 결국은 올라갑니다. 카카오게임즈 보시면 카카오게임즈도 제가 계속 팔로우을 좀 하고 있죠. 카카오게임즈도 월봉으로 한 번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거의 다 회고 있죠. 오늘 거의 9만 8천원까지 찍었는데 거의 고점 수준까지 왔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죠. 지금 얘도 여기까지 밀렸는데 전부 외부적인 요인 이런 거 가지고 갖다 찍어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공통성이 뭐냐 여기도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쳤습니다. 코스다 공매도 아마 2위 정도 될 겁니다. 코스다 공매도 그렇게 치고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오늘 뭐 리니지 W 거의 망필이다. 그래서 올랐다가 지금 다시 달고 있는데 엄청나게 쭉쭉 올라가죠. 지금 되는 기업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이렇게까지 내려올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겠죠. 카키도 마찬가지죠. 카키도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내려 지금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 유효가 없다. 결국 올라갈 거다. 올라가죠. 셀틴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아주 더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쭉쭉 뻗어 올라갈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바닷건에서 어떻게 하면 물량을 잘 받아낼 수 있을까 개인 투자자가 유입이 안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엄청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계속 매수기입니다. 무조건 매수기입니다. 나중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관계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얘는 계속 저축하듯이 간다 그러면 앞으로 재산을 크게 증식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팔아야 더 팔아라고 하면 더 팔아봐 해도 됩니다. 다 팔고 그냥 제로로 가져가도 된다. 제로로 가져가도 된다. 어디까지 팔 수 있는지 물량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되죠. 지금 누가 배짱을 부르죠. 무조건 개인 투자자들이 배짱을 부릴만한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